제품을 만졌을 때 전기가 느껴지나요? 제품을 만졌을 때 전기가 느껴지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에 젖은 손으로 제품을 만지거나 제품 주변에 물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손에 있는 물기나 제품 주변에 있는 물기를 제거한 뒤 사용해 주세요. 둘째, 벽면 콘센트 부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품을 만질 때 전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벽면 콘센트 부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를 통해 접지 공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접지 단자가 없는 멀티 콘센트를 사용 중일 경우에도 전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멀티 콘센트를 접지 단자가 있는 제품으로 교체해 주세요. 멀티 콘센트 사용 시에는 사용 가능한 용량을 확인해 주세요. 접지가 되어 있는 멀티 콘센트에서 전기가 느껴질 경우 전기 코드를 뽑았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접지가 되어 있는 멀티 콘센트입니다.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고 녀석 burst 발 aproxim développова 점owy 케ater登録 가진 맘에 들어 있는 멀티 콘센트를 사용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